고령 세대와 장기 보유자들이 팔려고 하니까 그 이유는 뭐다? 손실 회피와 처분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요 훨씬 더 마음이 조급해요. 자기가 번대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여전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매물의 증가와 가격의 변화를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아파트를 2017년도에 산 a라는 사람은 여전히 이 아파트를 통해서 14억 원에 거의 14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한 13억 원 정도. 그렇죠? 강서희 스테이트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 떨어져도 2, 3억 원의 이익은 내고 있다는 거죠. 이익은 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반포자유를 산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원래 25억 원 벌었었는데 지금 이익이 13억 원으로 줄었으니까 무려 10억 원이 손실받았다고 생각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투자를 했는데 첫날에 이익이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오늘 주식계에서 돈 벌었다. 내가 저녁 한번 샀게. 그래서 샀어요. 저녁했어. 그런데 이건 평가이익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와봤더니 시장이 안 좋아서 이 평가이익이 9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900만 원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친구한테 전화한다니까요. 그래서 야 어제 술 먹은 거 우리 나눠야겠다. 내가 주식받아서 손실받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요. 투자하는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되게 커요. 올랐다가 떨어지는 걸 손실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반포자위에 갖고 계신 분하고 강서희 스테이트에 갖고 계신 분 중에 누가 더 손실의 고통이 클까요? 당연히 반포자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너 13억 원이나 벌었잖아. 아니요. 올랐다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보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이긴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반포자위의 매물이 더 많이 증가해요. 가격이 조금 회복하고 이러니까. 왜요? 그 고통이 크니까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처분효과라는 겁니다. 즉 이익이 많이 냈던 자산이 여전히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분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죠. 이건 뭐냐면 투자시장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이 심리적인 반응을 이해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망할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왜 올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할까? 왜 매물의 증가가 대부분 고령 세대와 집을 오랫동안 장기 보유자들이 팔려고 하는까? 그 이유는 뭐다? 손실외피와 처분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요. 훨씬 더 마음이 조급해요. 자기가 번대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여전히 엄청나게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 매물의 증가와 가격의 변화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형태를 또 보여요. 이런 처분효과가 극대화되면요.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강남함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제가 점으로 다 찍어드린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아파트는 2019년도에 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3억 8천만 원으로 오르죠. 2년 만에. 대단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2년 만에 갑자기 15억 8천만 원으로 떨어져요. 이건 무슨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쭉 반등했고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2023년도에 누가 이걸 16억 원에 팔았을까.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강남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2년 전에 24억 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막 시장 안 좋다고 하긴 하지만 이걸 16억 원에 왜 팔까. 근데 이걸 파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빚에 쪼달려서 대출 못 갚아서 금리에 올라서. 아닙니다. 이렇게 가격을 낮게 판 사람은 역설적으로요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이 재건축 아파트를 들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 가격에 팔아도요.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올랐다가 빠지니까 그 고통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여전히 이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낮은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왜요. 장기 보유자들이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요. 절대 20억 원에 산 사람은 이 가격에 못 팔아요. 어떻게 팝니까. 여러분 팔 수 없어요. 그게 부동산의 시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매로 가요. 진짜로. 이렇게 팔 수 있는 사람 누구다. 돈을 번 사람만이 가격을 낮춰서 팔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20억 번 사람이 2억을 낮게 팔 수도 있다고요. 그건 자산 처분 효과와 손실 회피의 성향 때문인데. 이런 현상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전망하는 이유고. 그 근거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보유자들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사람들이 매물이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뭘까요. 그 가격의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 그분들이 싸게 팔거나 낮게 팔기 시작하면.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갑자기 아마 심리가 변하기는 좀 힘들 테니까.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거래가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위론 쪽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올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놨는데 안 보러 와. 수요가 없어. 그러면 다음 스텝이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데 4, 5, 6월, 7월까지 해서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 4, 5월, 6월. 지금 이제 5월인데 4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통계를 보시는데 4월, 5월, 6월 이런 통계가 만약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제 예측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저 틀릴 수 있죠. 만약 거래량이 제 예상보다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시장이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4, 5월, 6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시장이 오면 우리는 부동산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그래프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는데 한번 사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건데 뭐냐면 2021년도에 누군가는 23억 8천만 원을 샀고요. 누군가는 16억 원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같은 아파트를 이거 23억 8천만 원을 산 사람은 얼마나 이거 잠 못 자겠습니까. 반면에 누군가는 이걸 16억 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 샀는지.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증수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과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둘 다 투자자였어요. 갭 투자.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 마이클은 2023년 6월에 27층 강남 아파트를 16억 원에 매입합니다. 그런데 살 때 거기에 전세가 9억 7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세입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 투자 금액에 보시는 것처럼 6억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6억 3천만 원으로 강남의 아파트 이거 새 아파트거든요. 새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를 한번 보세요. 제임스는 불과 2년 전이에요. 마이클보다. 2년 전인데 29층이에요. 증수도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이거를 23억 8천만 원에 매입합니다. 그런데 매입할 당시에 임차인이 13억 원에 14억 원의 전세액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은 9억 8천만 원 들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이 전세가요 10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 또 돌려줘야죠. 그러면서 내 돈은 최종으로 13억 5천만 원으로 사요. 똑같은 아파트를 누군가는 6억 3천만 원에 매입했고 누군가는 13억 5천만 원을 샀다는 거예요. 단 차이는 뭐다 2년 차이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이거 마이클이 돼야죠 마이클. 마이클이 돼야죠. 그런데 마이클과 제임스가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똑같이 갭 투자했고 나름 자기들이 뭐 잘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의 차이가 컸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볼게요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제임스가 산 경로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 아파트가 1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막 올라요. 그래서 제임스가 이때 사잖아요. 그런데 제임스가 살 때 투자자예요. 제임스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와 이 아파트 엄청나게 올랐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단기간에 7억 올랐으니까 지금 사도 이 아파트 30억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즉 무슨 얘기예요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오를 거야. 지금까지 올랐잖아. 봐봐 지금까지 올랐잖아. 전문가들이고 신문이고 다 언론이고 계속 오른다잖아. 그래 나 갭 투자 투자 목적으로 사야겠다. 샀죠. 반면에 마이클은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 갑자기 뚝뚝 떨어져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계속 떨어진다 아니요 떨어져도 다시 변화가 있을 거야 다시 오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 이제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산 거예요. 이건 되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변화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모든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변화를 인정하고 계속 오르는 자산도 없고 계속 빠지는 자산도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재마를 하듯 인지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지 이런 변화를 인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뭔가 변화를 변화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이 가격을 결정하는 즉 아파트의 공급을 결정하는 공급은 진짜 뭔지 일단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전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뭐다?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을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 좋습니다. 이게 공급이에요. 수요는 뭐다? 수요는 뭐냐면 실수요가 있고 그리고 투자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런데 현재를 보면 실수요는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수요가 부족해요. 일시적으로는 대출을 받거나 이래서 월별로는 실수요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속해서 들어올 수는 없다. 두 번째 투자 수요도 시장에 들어올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은 주택을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이 팔려고 하더라.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가격에 수요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가격을 낮게 내놓을 수 있다. 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나 아니면 향후에 이뤄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반기로 제가 특정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변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에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럼 언제 빠져요? 내년에 빠져요? 10월에 빠져요? 11월에 빠져요? 그래서 2026년에 빠져요. 아니요.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그걸 어떻게 맞춰요? 대신 기회, 조건은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거래가 감소하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한 상황 속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 기간, 그 시점, 그런 변화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 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라는 기단을 입점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이 이제 제가 예측대로 떨어지면 그럼 언제가 우리가 내 집만 해야 되느냐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그 시점 쉽게 말해서 그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내년이 될지 올해 말이 될지 그건 사실은 말씀드리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매매가격을 다 점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걸 쭉 한번 그냥 제가 만들어낸 그래프는 아니고요. 실제로 거래된 걸 이제 그려드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2006년도에 7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11억 5천만 원으로 오르죠. 그러다가 갑자기 7억 원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10억 이상으로 오르죠. 그러다가 다시 빠집니다. 2012년 14년대에 7억 원으로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2009년도에 7억은요. 쉽게 말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좋은 시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지 2008년도 9년도에 이 7억 원에 샀을 경우 훨씬 더 빠지고 회복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롭죠. 2012년 13년도에는 같은 7억이었는데 점이 훨씬 더 많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건 거래가 많았던 거예요. 같은 7억이었는데 2012년 13년도 7억 원이 달라요. 2012년 13년도는요. 우리나라 집값이 정확히 바닥이었을 때 그 이후로 10년 동안 올랐거든요. 지금 무슨 조건이다? 가격은 계속 빠질 때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그 이후로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언제 한다?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추세적으로.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시장의 조건이 형성되냐면 팔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팔 사람만 많으면 어떤 현상일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런데 충분히 떨어지고 팔 사람은 많아지는데 충분히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누군가 살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때가 자산시장의 대부분이 쉽게 말해서 바닥이다. 바닥이라는 용어 정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바닥은요. 많이 빠진 게 바닥은 아니에요. 투자할 때 바닥은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 올라야 바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얘기할 때 야 이거 많이 빠졌는데 이것 좀 사라. 아니요. 오를 주식을 사야죠. 그게 바닥이라는 개념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집값은 오를 거냐로 바뀌어야 돼요. 언제가 많이 빠졌을 때가 아니고 언제부터 올라요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오를 때는 언제다? 가격이 충분히 빠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그 다음부터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